멸치 갑니다. 이 멸치는 그냥 맨날 부고 걔네들고 맨날 나오는 거라 그래. 멸치 부드러워 딱딱해. 멸치 먹어봤니? 시타기 반찬 멸치 생명력 상상해봐라. 멸치 반찬을 보지만 그 멸치가 원래는 바닷가에서 되게 자유롭게 있겠지요? 역동적인 생명 회복에 대한 염원 됐나요? 자, 멸치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뭐죠? 멸치죠? 물결이었다. 긍정. 물결 긍정은 자유였다. 생명이었다. 인간에게 잡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까지는 물결이었다. 생명력이 있었다. 물결 좋은 단어입니다. 파도와 헤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늘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입 흘러다니는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물결이었다. 그럼 파도와 헤일, 긍정, 부정. 쉬고 있다는데? 얘는 부정이죠. 엄청 부정적인 것들이 쉬고 있는 바닷속에 있는 멸치죠. 그럼 파도와 헤일은 안 좋은 거죠. 그게 쉬고 있는 바닷속이니까. 그렇죠. 물결 사이에 유이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 물결이었다. 역동적 속속. 멸치가 나름 역동적이라는 거야? 멸치가 역동적, 이해되니? 멸치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 몰려다니고 휙 휙 휙 다닌다고 멸치가. 무수한 갈래의 멸치 역동성이 느껴져야 된다. 그물이, 그물 긍정, 부정. 왜 부정이지?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냈던 것이다. 멋있지 않니?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냈대, 그물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떼어냈대. 그렇죠. 햇빛에 꼬꼬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햇빛에 꼬꼬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햇빛에 꼬꼬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긍정, 부정. 물결은 어때요? 직선과 물결은 어떤 느낌이죠? 물결은 부들부들. 직선은? 획이라. 부정. 이렇게. 햇빛이 왜 나오는 거지, 얘들아? 멸치를 말리는 거니까. 틈에 끼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팥삭거리는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빛이 달라붙어 물결을 빨아들이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바다의 물이는 뼈따기처럼 남아서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 내 생각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무슨 적 어조?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질까지 올라온 거죠. 부속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없이 당겨졌던 것이다. 단정적 어조. 말림열치가 반찬이 되는 과정. 과정이 드러나 있다. 뭐가 드러나 있다? 과정이 드러나 있다. 지금 이건 현재겠죠, 여기는 지금? 과정이 여기 뭐냐, 이건? 과거를 회상하는 거겠죠? 두텁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지금 젓가락 끝에 내가 먹으려고 하는 깍두기처럼 깍두기 먹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멸치를? 그 멸치를 보고 뭘 상상하는 거니, 지금?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를 상상하고 그 바다에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대박이 뭐냐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멸치를, 요만한 멸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멸치를. 어? 멸치? 그런데 이 멸치의 약간 마른, 이렇게 생긴 무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무늬를 확대해가지고 뭘로 본 거야? 파도 물결로 본 거야, 물결로. 다시. 젓가락 잡힌 멸치도 작은데 그 멸치의 몸통에 뭐 있다? 무늬가 있을 거 아니니? 점점 커지는 거. 점층. 네, 그거예요? 점점 커지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이걸 보고 그냥 물결을 상상한 거지. 물론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갔으니까 점층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점층은 점점점 층이 있어야 돼, 이게.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몰통은 뒤통수 있는 이 작은 무늬가, 이의가, 죽적조사가 자, 파도를 만들고 해의를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자, 파도를 만들고 해의를 부르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이고. 얘는 긍정이야, 또. 왜 긍정이야? 만든 거니까. 고깃배를 부수는 건, 고기가 이런 건 부정이겠죠, 이런 건, 그물은. 생명력의 회복, 저항. 근데 그, 일곱 번째, 연애, 부드러운 물결이요. 어디? 일곱 번째, 연애. 이거?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 여기까지는 긍정이지. 근데 얘가 글을 잃은 건 부정이고. 그러니까 직선은 딱딱한, 물결은 부드러운 속성, 유한,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결은? 직선과 물결의 대립. 그리고, 자, 파도를 만들고, 뭐가 만들었니, 얘들아? 대단한지? 봐라? 이게 엄청 큰 거에서 왔다가, 바다에서 쭉 오다가, 어디까지 오니? 멸치까지 왔다가, 멸치에 안 보이는 무늬를 보고, 이 무늬가 다시 커져. 크고, 작고, 크고. 이거 뭐라고 그래? 거시에서 엄청나게 미시로 오다가, 다시 거시로 확대되는, 이런 시상이 보여요, 이게. 미시가 어디까지 와? 멸치에 무늬까지 와. 근데 그 무늬가 어떻게 해야 돼? 물결을 만들고, 물결이 보이고, 그 물결이 파도 만들고, 파도보다 큰 헬 만들어서, 역동적으로 찍드는 저항을, 이 멸치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멸치 무늬에서. 이런 시가 김기택의 멸치, 이 정도만 알고,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건 물결, 작은 무늬가 뭐라고요? 마른 멸치의 생명 회복의 가능성은 뭐라고요? 작은 무늬, 생명력 회복의 가능성은 뭐라고요? 작은 무늬. 왜 작은 무늬가 생명력 회복의 가능성이죠? 작은 무늬가 뭐처럼 생겼어? 물결처럼, 물결은 뭘 만들어? 파도를 만들어. 파도를 물 만들어? 해일을 만들어? 해일을 뭘 뿌셔? 뿌시는 거죠. 상당히 천재적인 발상이죠, 이건. 나? 누가 아니라고 했어? 엄마한테 이를 거야, 너. 이준 노면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